시종일관 출발전략 시종일관 출발전략 우원명 부지점장님 그리고 김규하 위원님 두 분 계속하겠습니다. 우원명 부지점장님은 지주사 관심 갖자고 오늘 자료를 가져오셨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 흐름이 코스닥과 코스피 지주사의 방향성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중형급의 지주사와 관련된 부분들, 실적이 호전되는 자회사를 가진 이런 지주사군을 몇 글 찾아봤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투자에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다른 회사의 어떤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주사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수형 지주사와 사업형 지주사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순수형 지주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분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구조. 문단에서는 LG 같은 종목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업형 지주회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체로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죠.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화나나 두산, CJ 같은 종목들은 지주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본연의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또 있기도 하죠. 지주사로 보통 전환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지주사로 전환하는 목적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수직 계열을 통해서 분리나 인수합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대주의 지분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중형급 지주사들의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타이어나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이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지주사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본다면 첫 번째가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회사의 실적 호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곧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 호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지주사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지주사를 전환할 경우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변동시킨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의 중형급 지주사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지주사 종목을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AK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경그룹에서 애경유아에서 분할한 애경그룹 지주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대주주 수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회사인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보고서 내용상도 그렇고 최근 들었었던 실적호전 기대감 내지는 내년부터는 실적호전이 상당히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세S24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회사인 한세S24 홀딩스 지주사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한세S24 지분만큼의 가치도 아직 시총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실적호전과 관련된 부분들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십사 홀딩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회사인 녹십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녹십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실적호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동을 지어서 역시 자회사 중에 실적호전이 강한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급 지주사들은 상당히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원명 부지점장은 지주사, 중형 지주사들 관심 갖자고 하셨고요. 김기화 의원께서는 여전히 중소형주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어느 분야입니까? 관심 분야.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주에서 관심을 가지되 일단은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도 있고요. 대선도 껴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코스닥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 며칠간은 또 약한 모습을 좀 조정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 조정은 그런 과열 해소로, 해소하는 과정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시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 결산이라든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시점에서는 이익을 확보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하지만 이번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조정을 받는 그런 장 속에서 강한 종목, 강한 업종으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순매수 그런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기관에서 매수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는 지금 최근 장세에서는 기관 또한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관의 매매를 누려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에서 어떤 그런 종목들, 업종을 매매를 하나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단계의 흐름을 좀 보자면은요. 대선 후보 임맥주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책 관련 주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정책 관련 주는 주가 회복이 빨랐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 후보 임맥주보다는 정책 관련 주에 조금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런 테마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 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실적 관련 주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러한 점은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이녹스라든지 세코닉스 이런 종목들, 화인텍 이런 종목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증가가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 마치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 그리고 김규화 IBK투자증권 먹정지점 연구위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드립니다.